네, 안녕하세요. 손수분원사입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도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일부가 법정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많은 사건 중에 아주 일부 그 괴상한 사정을 알게 되는 건데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에요. 그리고 증여세가 5억 원 부과됐는데 잘못된 과세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불복해서 소재이기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고 또 증여세 관련된 소송인데 뭐가 이상한 일이 있겠느냐, 뭐가 괴상한 일이 있겠느냐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건 만남입니다. 한국일부의 보도 등을 참고했는데요. 30대 여성 A씨,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에요. 학생 시절은 2004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당시에 30대이던 남성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됐습니다. B는, 이 남성은 주식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요. 여성 B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요. 또 돈도 받았습니다. 수십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고 받았어요. 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은 건데요. 전업 투자자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용돈을 주고 지원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이 여성의 증권 계좌, 주식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거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요. 단지 고등학교 시절에만 이어진 게 아니라 여성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영혼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요. 이 둘의 관계도요. 2017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이 여성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당연히 여성 입장에서는 거부했죠. 갚을 거 없다. 라고 한 건데요. 그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애초에 시작 단계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오갔다면 보통 이런 게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굳이 소송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의 이 남성은요. 대여금을 반환해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조건만남을 하면서 시작된 관계인데 소속을 제기했다니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돈을 갚아라 그러면 일부라도 주고 끝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역시 아무것도 줄 거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어떤 주장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남성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2007년 그리고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7억 원을 빌려줬다. 갚아라. 라고 한 거고요. 거의 10년.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반환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명목이 있을 겁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성이 아버지 사업 지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 그게 7억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은 거는 주식 투자에 쓰라고 저를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돈은 이 남자가 저 말고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 했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구속됐거든요. 나에게 미안하다고 이미 연인이 됐으니까 미안하다. 사과의 의미로 관계를 이겨나기 위해서 나에게 준 위자료 명목의 돈이다. 빌린 게 아닙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나에게 준 돈이다. 그러니까 갚을 이유가 없다. 빌렸으면 갚겠는데 빌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는 거죠. 증여. 자 판결은 어땠을까? 빌린 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남성은 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증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이 아니고 또 그 외에 부당이 득등도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이겨서 민사소송이 끝났어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란 돌려줄 토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남성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로 갔는데요. 2018년입니다. 이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를 속여서 오늘 편취했다. 사기 쳐서 갔다. 이런 건데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때 경찰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여성이 제가요. 이 남자랑 만나가지고 연인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겁니다. 즉 저를 도와준 겁니다. 저에게 중돈입니다. 자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거죠. 결국 사기로 고소했습니다만 이 여성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됐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 A씨 생각보다 돈을 잘 불렸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한 게 2017년이잖아요. 제기받은 게 근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을 세 건이라 새로 취득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이 늘었잖아요. 서울 반포세무서가 2019년에 여성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나왔어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9억 2천만 원을 이 남성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대가 없이 받았다는 거죠. 자 대가 없이 주고받으면 즉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죠. 상당히 증여세률도 높죠. 그래서 이 세무서가요. 이 여성에게 5억 원을 넘는 5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그러자 이 여성이 아니 왜 나한테 증여세를 내라고 하느냐 뭐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이 행정소송에서 도대체 이 여성은 뭐라고 했을까 기존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인데요. 내가 이 남성으로부터 저 B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니다. 모두 대가가 있는 거다. 그 대가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건만남의 대가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핏 들어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에 있었던 민형사 재판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과 모순됩니다. 그 당시에는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인정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주고받았다.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받은 거다. 증여다라고 주장했고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빌린 돈 갚지 않게 된 거거든요. 사기도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되니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앞에 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인정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부과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거죠.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여성 A씨 스스로도 민사소송 또 형사사건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9억 2천만 원이잖아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게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제하면서 증여받은 것이다.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증여세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강력사건 다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 기괴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오늘은 행정소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인데 알고 보면 미성년자 시절에 시작된 한 여성과 또 전업주자자 남성 사이에 20년에 가까운 인연 또는 악연이 다 담긴 소송이었습니다. 보통 시작이 좀 깔끔하지 못하고 뭔가 감추고 싶은 상황에서는 소송을 최대한 자제하거든요. 또는 억울해도 소송으로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큰 돈, 1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여성은 부동산도 늘리고 뭔가 잘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이 전업주자자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좀 악화된 게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하게 되는데 1여간 돈, 7억 원 갚으라고 소송, 미사소송 제기한 시점이 2017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3건을 취득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미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을 거쳤습니다. 민사도서원 거쳤고요. 형사 사기고소까지 거쳤고 이번에 세금까지 갔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있다. 이상한 일이 많고 처음부터 이상한 일을 시작해서 관련이 돼서 나중에 정말 다른 사람은 법원 한 번 가기도 어려운데 평생에 여러 건의 공방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행정소송 증여세 부과 사건이었습니다.